안녕하세요 고생라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재미난 모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전에서도 백이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대국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발견하고서 기절초풍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종 이런 사태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제 백돌이 적어서 그렇지 이 돌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면은 뭐 박내기 하면 만방이죠 자 어떤 형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을 폐없이 잡는 완벽한 수 어떤 수가 있는지 지금 지금 여기서 흙이 연결을 하는 수는요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폐가 되겠죠 아 이건 실패입니다 폐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단수 친다 단수 치면은 이거요 단수 치면 이렇게 폐를 하겠죠 여기서 이거 똑같아집니다 연결하면은 똑같아지죠 이건 백이 먼저 따는 어차피 백이 먼저 땄네요 아까도 잡고 단수는 이거는 실패가 됩니다 단수 칠 때 어차피 이 폐입니다 폐 그렇죠 여기 놓으면은 요거 따가지고 또 폐가 되구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거 잡자고 또 요거 요 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패에요 막는 수는 있는 수는 어떨까 있는 수는 이건 더 안 돼 보입니다 음 여기서 아 이렇게 단수 쳤다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백은 백은 백은요 어 단수 이거 뭐 뒷수가 많으니까 이어주자 야 이건 걸려들었어요 거기 여기다 딱 놓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이 한집이 났기 때문에 백이 다 메꿔야 돼요 이거 어차피 잡으러 오면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하육궁도입니다 죽었어요 매하육궁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럼 이런 수는 어떨까요 이것도 폐가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에 이윤 수는 없죠 이유면은 이거는 사는 형태가 됩니다 됩니다 이거 이렇게 단수 치면 아 사는 형태가 아니라 이거 이율 수 없어요 큰일 나요 단수 쳐서 아 이건 수가 너무 많이 늘어져 가지고 이거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는 수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잡는 수 여기서요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아니 이런 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거 잡는 수는 안됩니다 아 이거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놓고 아 그래 놓고 차단하면 되지 그럼 이거 따는 순간에 딱 놓죠 그럼 흑이 아 그냥 아이고 여기 눈길을 주지도 않고 다른 데 딱 둡니다 그럼 백은 아 살았구나 이거 잡고 살았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모양은요 죽은 모양이에요 이거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봐도 공배 메꾸다가 어이 뭐 이거 살았다고 공배 막 메꾸면은 아이 시체가 꿈틀거리네 하고 이거 죽었다고 설명을 해줘요 다음에 꿈은 백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따는 따야 되요 단수 치면 이어 가지고 감축같이 매하 60이 됩니다 이거 아주 진짜 큰일 나는 수 입니다 다시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 여기서 그럼 그냥 이렇게 논다 끊으면 어떻게 해요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은 이 음이 어떻게 해요 이거 이어주면 안돼요 요즘은 아 요런 궁도가 지금 흑이 안되죠 여기서 단수 치면 요렇게 놔야지만 이 백의 전체를 잡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놨을 때 여기 궁도를 이렇게 여기를 넓혀도요 요 형태 지금 여기 나면은 먹여치든가 단수 치든가 해야 되잖아요 요렇게 놓으면 됩니다 요 형태는 백이 감축같이 죽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백이 그럼 요런 묘수를 둔다 이건 묘수도 아니에요 이어지면은 여기 차단해야 되는데 이 자체로 살아버립니다 안되요 그래서 요기 들어가는 수가 상대방을 감쪽같이 잡아버리는 수가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냥 연결하면 죽었죠 근데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기 차단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요렇게 나서 단수 치면 요렇게 논다 그럼 백은 살았는 줄 알고 좋아하겠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매하육공으로 죽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하육공으로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